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땅이 조금 있는데 아, 그래, 이게 뭐 갖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위치한 토지인지 상무님께 연결하시고 나서 한번 알려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네. 땅이 있으시다 했는데 네. 대구 맞아요? 네, 대구 화원입니다. 아, 화원. 이 화원, 이 옥포가 철도가 들어가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전에 비해서. 네, 네, 네. 뭐 설화명곡이나 화원이나 얘네 없었는데 어쨌든 무엇이 제일 고심이십니까? 아, 땅이 있는데 이번에 국가산단이 들어갔다가 네. 이번에 좀 빠졌어요. 땅값이 비싸다 하면서 네, 네, 네. 그 옆에 거 이제 그린벨트 그거를 풀어가지고 네, 네. 그걸로 옮겼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뭐 전망이 뭐 갖고 있어야 될지 아, 지정됐다가 해제가 돼서 짜증날려.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가지고 있을까 말까 이제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네, 네. 일단 결론부터 지어드리면 가지고 계세요. 아, 요 구라리 좋습니다. 예, 좋, 괜찮습니까? 네, 뭐 좀 약간 이 글자가 제 말이 좀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지금 보면 이 화원 옥포IC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현풍이 있고 요 옥연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여기가 대구 시내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서남쪽 좀 사이드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사이드다 보니까 뭔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또한도 역시 큰 기대감이라기보다 뭐 언젠간 되겠지,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구하면 무조건 무슨 산단이죠, 시청자님? 국가 산단. 네, 대구하면 무조건 옛날서부터 역사가 승수산단이네, 승서. 예, 예, 예. 승수산단이 멋지게 있잖아요. 지금 승산하고 붙였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야, 산업단지 옆에 있는데 이거 왜 개발 안 되냐 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대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역사도 예전서부터 이렇게 시퍼런 것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발전이 시청자님 쪽이 좀 더뎠다. 근데 철도가 들어가면서 좋아졌는데 딱 용도 지역만 봐도 시청자님 부동산은 성서산단이라든가 이런 월배, 진천, 대공역, 화원역과 붙어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위쪽에는 이제 물이 지나갑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IC라인과 이제 E라인들을 전부 다 좀 개발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자님. 네. 하고 싶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완벽하게 이런 성서라든가 도시지역이랑 좀 붙어있으면서 뭐 녹지가 됐든, 뭐 주거용지가 됐든, 생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 자체가 값이 쌀 수는 없어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얘네들을 돈 많이 들어가네. 좀 빼버리고 뒤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가산단 1호가 탄생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지금 이렇게 넣다 빼는 건 저는 좀 발빠른 대처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나중 가서 지지부진한 게 좋아요. 지금 빨리빨리 해결짓고 바꾸는 게 좋아요, 시청자님.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의지라고 저는 좀 해석이 돼요, 시청자님. 그냥 내버려 둬,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근데 국가산단 1호가 되기 위해서 여기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의 정책 변화를 좀 빨리 줬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이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시청자님 부동산은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요. 쭉쭉 올라갑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만약 제가 똑같은 상황이면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구라리라든가 이 라인에 은근히 제가 대구에 세미나 가서 네. 보면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때는 이제 아무 소식도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집 안에서 내려온 건 지키신 분이 계시고 네.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현풍이랑 뭐 오견지 이 사이 라인 있잖아요. 네. 여기도 철도 호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라인에 가셔서 오견지 주변으로 옮기셔서 많이 오르신 분들도 좀 계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거 투자하신 거예요, 좀 받으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 투자를 했죠. 아, 투자하셨어요? 네. 복이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아쉬워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지정돼서 아, 사업이 많이 드니까 사업성 될까? 안 될까? 나중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가운데 있는데 이쪽은 다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도 개발이 됐고 뒤쪽도 개발이 순항이 어쨌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거만 빼고 다 개발되는 거죠, 이제? 이거 완벽한 노른자 맞아요,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노른자. 완벽한 노른자. 그래서 완벽한 노른자라는 느낌은 시청자님 딱 2년만 계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 예.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개발하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앞집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는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와요? 아, 전문가님 모아타운 어때요? 전문가님 G주택 어때요? 전문가님 4천만 원이면 서울에 집어들 수 있대요? 전문가님 요즘 아파트 올라와 떨어져요? 결국 하지도 않을 걸 막 물어봐요. 그리고 요상한 거래요. 요상한 걸 하는 게 뭐예요? 싼 거, 이해되세요? 네네. 이러니까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기가 막히다. 저한테 파실래요? 그럼 또 실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서라리 거도 괜찮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아니, 그 주택이 한 200평 되는데. 이야, 부자시네. 숨겨둔 게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옛날부터 사가지고. 이야, 때가 오셨네요, 시청자님. 이 동네가 개발한다고 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네네. 진짜 잘 지키셨습니다. 때가 왔다. 시청자님 딱 2년. 2년만 계세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2년 뒤에 밥 많이 사줘요, 저. 예,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